안녕하세요. 저희 직장 동료들께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커피숍 쿠폰 중에 하나인 스타벅스 쿠폰이나 그런게 생기면 제가 그곳을 잘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챙겨주기도 하고 생일선물이나 그런게 있으면 그런 쿠폰으로 주기도 하고 저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도 돌아오네요. 저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도 돌아오네요. 저비식 부자가 되겠습니다. 저비식 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